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쌀 다이어트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영상에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 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함께 감상하러 렛츠고! 이번 다이어트의 시작 몸무게는 55.5kg입니다 오늘부터 쌀 다이어트에 돌입할 건데요 예전에는 다이어트할 때 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다이어트에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음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쌀밥은 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살이 튀는 비만을 줄여주고 혈당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아 당뇨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쌀은 밀가루보다 3배에서 4배 많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적으로 빵보다는 밥이 낫다는 거네요 그럼 쌀 다이어트 렛츠고! 오! modern cave 어색 affen criter AMG 먹는 정확히 오늘 시설됩니다 오늘 귀여운 참치 김치 주먹밥을 만들어 먹을겁니다 재료는요 참치 통조림, 김, 김치, 치즈, 그 다음에 밥 끝 김치를 아주 잘게 썰어줄게요 소금eau PRK 2마늘 1마늘 2마늘 2마늘 info 2마늘 소금 치즈로 물 물 물 짜자잔 귀여운 주먹밥 너무 잘만들었다 얼굴 안쪽이 이렇게 여러분 먼저 한입 김 남은 거에다가 싸먹는 거였다 밥을 소금으로 간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냥 참자 하고 간을 안 했더니 많이 심심하네요 김 싸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치즈 누나 여기다가 단무지를 넣었으면 훨씬 맛있었겠다 단무지도 이렇게 짧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눈바디 측정 시간입니다 배에 힘 빼 것 배에 힘 준 것 배에 힘 뺀 것 이번에 다이어트 쉬는 날에는 친구랑 케이크 만들기 카페에 왔어요 생일과 10만 구독자를 미리 축하하는 그 케이크를 받았는데 이틀에 나눠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오늘 구독자 10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햇살이 정말 정말 강렬해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안 끼면 큰일 나는 날 살짝 벗을까? 앗! 눈부셔 여러분 단무지 사왔습니다 김치랑 단무지 하나 둘 얍! 김치 단무지 참치 밥 하나 둘 얍!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하나 둘 얍! 눈사람을 완성했습니다 반가워요 나는 스노우맨 어떡해 이 귀여운 눈사람 단무지를 넣어가지고 완전 더 맛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입 드세요 음 역시 단무지가 있어야 돼요 아싹한 식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쌀밥에 포만감이 꽤 있네요 옛날에는 쌀밥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적당한 포만감 지금 저녁까지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가 않았어요 괜찮은데? 남은 김에다가 싸먹을 겁니다 오이 피클 넣어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이 피클 목무게가 어제랑 똑같아요 어쩐지 포만감이 엄청나다 했어 배가 고프지 않은 이유는 밥을 많이 먹어서인가? 아무튼 쌀밥의 양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밥 재료는 두부 달걀입니다 엄지손톱만큼의 두께 요정도로 잘라줄게요 키츠타올로 두부에 밀기를 꽂아줄게요 드레기랑 오늘은 곰돌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곰돌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고풍도로 곰돌이 귀 곰돌이 얼굴 소금 소금 고소한 소금 coulub 멸치 świad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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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콩놀이 완성 간장 양념장과 함께 먹겠습니다 간장 양념장 진짜 동심파괴 여기다가 달래 간장 양념장 한입 먼저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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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양념장 완전 심야수에요 곰돌이의 얼굴의 형태가 없어지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10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모습을 탈리브하و 하วupl from irak 저도 이 찢어는 이집트 에이치트 from algeria 지금 TURKE아니에요 from marzettina 아브라코스 프롬 브라질, 카탈리나 프롬 칠레 벨소나 프롬 우즈베키스탄 올리아 프롬 루시 아브라코스 프롬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너무 좋다 선글라스 안 껴도 돼 저녁은 간단하게 바나나 두개로 끝낼게요 냉동실에 살짝 넣어놔서 시원하겠구만 바나나는 시원해야 합니다 비가 오려나 날씨가 더 흐려지고 있어요 비오는 날엔 뭔가 엄청 엄청 매운 음식이나 엄청 달콤한 음식이 먹고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엄청 매운 떡볶이나 엄청 달콤한 초코 케이크 이런거 초코 케이크는 먹고싶어요 치즈케이크 완전 꾸덕한 것도 먹고싶다 네 이따가 사귀를 보니 너무 귀찮아서 제가 입고싶은 먹기 너무 귀찮아요 요리가 너무 귀찮은데 예심이 너무 귀찮아 매운 레슨 오븐이 쌀밥을 먹다 보니까 먹을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땡겨요. 어떡하면 좋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져요. 더욱더. 짜잔. 엄마가 끓여주신 콩 비지 된장찌개예요. 단백질이 완전 가득 들어있습니다. 쌀밥, 상추, 된장, 콩 비지 된장찌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먼저 한입 드세요. 콩 그대로의 비지의 맛이 너무 고소하고. 저는 원래 국 먹을 때 국물은 잘 안 먹고 건더기만 잘 먹는데. 이 콩 비지가 국물을 많이 흡수했나? 국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 상추에도 밥을 이렇게럼. 된장을 콕 올려줍니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상추가 아주 그냥 싱싱해가지고 최고네. 상추가 아주 그냥 싱싱해가지고 최고네. 오랜만에 앞 시작해볼까? roles 상추가 아주 그냥 싱싱해가지고. 상추가 아주 잘 먹었지. 상추가 엄청 tête 나 waiting. 승리가 자기름이 마셔라. 상추가 더 좀 끓여줍하고 specific 아이즈. 상추가 쏙 뱉뱉. 저녁에는 간장, 달걀, 파프리카 볶음밥을 먹을 거에요 쌀밥, 파프리카, 달걀, 간장, 통깨입니다 식ania용, 간장, and псих luckily 올리브유 반죽 WOZ 당면 Eat 간장한 스푼 양념장찌개 마무리는 참깨 콩, 피지, 된장찌개 또 먹을 겁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파프리카가 살짝 상큼함을 주는데요? 파프리카가 잘 익어서 꼬들꼬들하게 반찬처럼 너무 맛나봐 뭔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엄청 열심히 놀고 집에 와서 딱 된장찌개 밥을 먹었을 때 그때 그 추억의 맛이 떠오르는 거의 그 정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새로 장만한 꿀이에요 엄청 크죠? 요거트에 견과를 섞어서 꿀 조금만 먹겠습니다 뭔가 부족해 견과류 새로운 꿀 이거 먹어봤는데 전에 먹었던 꿀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완전 완전 꿀 중독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걸 기다려야 돼 끊길 때까지 호잇 고기 진짜 맛있게 잘 익숙해지는 걸 너무 맛있게 잘 익숙해지는 걸 최고입니다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네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0.1kg이 증량했고요 이번 흰 쌀 다이어트를 통해 배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흰 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흰 쌀을 잘 먹진 않은 편인데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되게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램 수를 정해서 먹을 수도 있었던 건데 왜 그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래 많이 먹고 싶었던 거야 날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하루 종일 든든했어 역시 다이어트 할 때는 꼬르륵 소리가 나아야 체중이 감량하는 건가 꼬르륵 꼬르륵 여러분 이번 다이어트는 비록 체중이 증가했지만 이것 또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실패는 배움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해가면서 배워가야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맞서 싸워가며 화이팅 하소! 그럼 안녕!